피스톡 모터스 피스톡 모터스 피스톡 모터스 피스톡 모터스 김종훈 대표입니다. 구독자 여러분은 처음 보시는 거겠지만 이 영상을 저는 두 번째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마이크를 안 켰기 때문이죠. 그래서 영상을 좀 바꿨습니다. 짧고 팩트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이 차량 영상에서도 나왔던 차량이고요. 주차장 한번 보여주세요. 주차장이 또 꽉 찼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차량 그냥 정말 원전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2015년 시 16만 키로 탄 더 뉴 K7 2.4 프리시 등급의 차량이고요. 이 차량 7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750만원이 싸게 안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이 더 뉴 K7 시세는 600부터 1000까지거든요. 그러면 600짜리 사지 왜 750짜리를 내가 왜 사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600만원짜리 차량은 2012년식이고 키로수가 20만이 넘어야 600대 들어가는 거고요. 이 차량은 2015년식에 완전 무사고 그리고 키로수 16만 키로이기 때문에 해당 연식 해당 키로수 나왔을 때는 전국 최저가 차량입니다. 근데 여기서 끝나면 제가 오늘 여기까지 안 왔겠죠. 제가 이 차를 갖고 와 가지고 상품화 시키고 수리하고 이런 비용까지 다 했을 때 원전 차량이고요. 여기서 플러스 수수료 30만원 받아야 저의 이득인 건데 이 영상을 보시는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수수료 30만원도 받지 않겠습니다. 750만원에 매도비, 성능 보증 보험비 그리고 수수료는 안 받고 이전비 이렇게만 내시면 되실 것 같고요. 총 금액 이 좌측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차 상태는 보셔야 되니까 외관부터 한번 보시죠. 고맙습니다. 이번 영상은 실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에 실내는 가죽 시트 상태에 정말 깨끗하게 잘 유지되고 있고요 운전석은 아무래도 많이 타다 보니까 조금 해져 있는 점 알고 감안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전동 시트 들어갔고요 썬루프는 안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센터페이셔 부분 보시면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드라이빙 모드 누를 수 있는 버튼 그리고 핸들 열선 좌우측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스티어링 휠 보시면 핸즈 프리 기능 크루즈 컨트롤 기능 다 들어가 있고요 현재 키로수는 159,212km 지금 주행했습니다 이 차량 뒤쪽 가죽 시트 상태도 상당히 우수한 컨디션 유지 중이고요 가운데 콘솔 부분에 좌우측 열선 시트 볼륨 높이고 낮추는 버튼들 다 작동 잘 되고 컵홀더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저랑 외관 실내 상태 보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괜찮게 나온 차량입니다 오늘 비가 조금 와가지고 먼지가 좀 타 있지만 이거는 제가 출구할 때 새 차 서비스 꼭 약속드리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저희 좌측에 있는 저희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영상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달아 놓으셔야 이런 좋은 기회들 안 놓치실 수 있으시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필승모터스 김종원 대표님 감사합니다 필승모터스 김종원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